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탁월한 기능과 게임 캐릭터 디자인에 특화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AI 그림 사이트 리어나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리어나도는 매일 약 120장의 그림을 무료 생성할 수 있으며 구글 아이디로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리어나도의 로그인 첫 화면은 영상과 같은 형태입니다. 좌측에는 분류별 메뉴들이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피처드 모델 쓰는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용자들이 생성해 놓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자를 입력해 그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피처드 모델스의 첫 번째 모델을 클릭해서 한 번 그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모델의 특성을 안내해 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진과 유사한 스타일로 명암 대비가 강한 그림을 그려주는 모델입니다. 그림 생성을 위해 제너레이트 위드 디스 모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란에 원하는 그림을 글로 작성해 줍니다. 큐트걸 위드 핑크 헤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기본 값으로 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사실적이면서 명암 대비가 강한 그림 4장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다크한 느낌의 게임 캐릭터를 생성할 때 좋은 스타일인 듯 합니다. 재미가 있으니 피처드 모델스의 다른 모델을 이용해 한 번 더 그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RPG 4.0이란 모델을 선택 클릭해 주겠습니다. RPG 4.0은 RPG 게임의 캐릭터 스타일로 그림을 생성해 주는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트 위드 디스 모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란에 원하는 그림을 글로 작성해 주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의 그림을 생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피처드 모델스 항목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어나도의 장점인 그림을 수정하는 기능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베타 서비스 중인 AI 캔버스 메뉴를 클릭해 알아보겠습니다. 독특한 모습의 AI 캔버스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수정하고 싶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편집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크니까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먼저 크게 뜨고 있는 눈을 다른 스타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드로우 마스크 버튼을 클릭해 주고 눈 부분을 칠해 줍니다. 하단의 프롬프트 입력란에 클로즈드 아이즈라고 입력해 주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크게 뜨고 있던 눈이 잠을 자는 듯 감은 눈으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주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사각형 편집 창을 이용해 확장 기능을 한 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림의 크기를 적절하게 줄이고 화면과 같은 형태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프롬프트 입력란에 익스펜션 이라고 입력해 주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미지를 확장해서 생성해 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주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I 캔버스는 베타 버전으로 아직은 테스트진이며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나도의 또 다른 장점을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어나도의 가장 탁월해 보이는 기능으로 AI 이미지 제너레이션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다른 사이트들과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어나도는 남다른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의 핵심 포인트인 포즈 투 이미지 항목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란에 제가 원하는 그림을 글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기본 값으로 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포즈를 똑같은 형태로 그림을 생성해 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이 다른 포즈를 이용해 그림을 한 번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기 어려운 안아있는 자세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문구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어려운 자세지만 그럴듯하게 재현해 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AI 그림 사이트 리어나도에 관해 짧고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리어나도는 현재는 베타 서비스 중이며 하루에 약 120장의 이미지를 무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직관적이고 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AI 그림 사이트이며 앞으로 AI 그림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